렌디잇, 고! 어디서 봤던 것 같긴 한데 맞아, 최선을 다 해봐요. 우리 이길 수 있어요. 아, 이거 못잡는단 말이야? 잡은건가? 좋아, 빠른 레벨 타, 울리자. 아까 조합이 뭐였지? 이거 가도 되겠지? 자, 겉만 주고 빠지기. 겉만 주고 빠지기. 겉만 주면 돼. 아래쪽에서 잘 크면 되거든? 우린 위쪽에서 괜찮아. 우린 위쪽에서 그거 안하면 돼. 드세요, 저거. 우린 위쪽에서 무리면 안하면 돼. 됐어, 먹었어, 됐어,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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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 그렇지! 아래쪽에서 2등만 봐주면 돼. 됐어, 좋았어. 좋았어, 아주 좋았어! 좋았어, 아주 좋았어! 안녕? 너의 궁을 무슬무하게 만들어주지. 어디서 먹으려고, 인마? 내꺼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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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줘요? 내꺼에요? 자, 가운데, 가운데를 먹고 있으니까 못먹겠다. 이거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? 그렇지, 뮤. 야, 뮤 진짜 맛있어. 가자, 아래쪽 가자! 아, 한 번 더 워프해줘요. 한 번 더 워프해주세요. 한 번 더 워프해주세요. 가자. 가자. 적당히 해! 저, 이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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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히 해! 아직 레벨 8 안됐다고. 아, 이거 안되네. 레벨 8 됐다, 좋았어. 이제 끝날 수 있나. 아래쪽 이렇게 때리겠구나. 가자. 아래쪽. 때려봐. 반? 에너지 반 때렸어? 그래,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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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봐. 때려봐. 때려보라고. 때려보라고! 때려보라고! 뭐야, 뭐야, 어떻게 해, 뭐야. 잡았고. 아, 못잡았다, 우리가. 아, 어렵네. 근데 뭐, 뭐예요? 흐흐흐. 잡았쇼! 어! 아, 뮤즈 나 따라오고 있어. 와, 죽는 줄 알았네. 야, 이거 무리가 밀리네. 아, 이거. 위험한데. 적어도 레벨. 아, 10. 맞출 수 있나? 이거 너무 불리한데, 우리가. 아, 이거. 아, 이거. 그렇지. 파이팅! 파이팅! 그렇지. 위에는 뚫어놨고요. 지금이야. 아, 쟤 미치겠다. 야. 야, 저렇게 싸우는데도 안 돼? 야, 저렇게 싸우는데도 안 돼? 아, 얘 잘 막는다. 찾았다. 어우, 야, 진짜. 아아! 야아 진짜. 으음.. 두두두두.. 여기 10이 됐다.. 잡자.. 디스토피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아 팔로우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내린다 유튜브 잡으실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! 그렇지? 이거 이득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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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이득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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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내 잭 잡을 수 있어! 잡았어 13 한번 잘하면 돼 레벨 13 그 다음 자리에 있나요? 많아요 아니 내전 아니에요 내전할만큼 인원이 많이 모이잖아 저 많이 모였으면 했지만 많이 모이진 않아가지고 잡았어 어 이거 우리 분위기가 좋은데? 우리 분위기가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잠깐 우리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 이거 잡으면 되잖아 오케이 야 지는 줄 알았네 잡았고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그럼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열심히 영상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야 얘들어 야 처음 불리했는데 이정도까지 딱 잡았다 야 야 야 야 야 야 시작하면 진짜 잘했다 야 진짜 너무 잘했는데 다른팀이었는데 메메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이런 누추한 방송에 맞으시다니 감사합니다 오늘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팀 애들 사람이 아니.. 아니네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